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박군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박군씨가 김병만 표 깜짝 생일 선물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앞서 저작권 관련 해당 방송에 대한 사진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 1일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 고음회에서는 병만족의 제주도 생존기가 방송을 탔는데요. 이날 박태환씨는 김혜원씨와 함께 바닷속 먹거리를 찾기 위해 물질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김혜원씨가 슈트 부력으로 인해 잠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박태환씨는 국가대표 수영선수 출신답게 여전한 폐활량을 뚫어내며 소라를 수확해왔습니다. 이에 박태환씨가 수확한 소라를 박군씨가 건네받아 삶았는데요. 멤버들은 소라와 다양한 음식들을 먹으며 행복을 표했습니다. 이후 박군씨와 김병만씨는 해먹특공대를 결성해 전날 바닥에서 자느라 고생한 멤버들을 위해 통나무 지지대를 활용해 해먹을 만들었습니다. 멤버들은 해먹의 안락함에 만족하며 잠을 청했는데요. 다음날 김병만씨는 제주도 생존 3일차 아침을 맞이하여 박군씨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제작진은 부족원들에게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냐고 물었는데요. 선뜻 답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제작진은 오늘이 바로 박군씨의 생일이다 라고 알려줘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박군씨조차 잊고 있었던 생일을 기억한 이는 바로 병만족장이었는데요. 특히 그는 제작진에게 미리 박군씨를 위한 생일 선물까지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병만족장은 생존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박군 생일이다 옥탑방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박군의 느낌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라며 홀로 생일을 보내야 할 박군씨를 걱정했습니다. 이에 병만족장은 박군씨에게 제대로 된 밥 한 끼를 먹이고 싶은 마음에 제작진에게 국내산 유구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정글에서 볼 수 없는 유구의 등장에 병만족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아무리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라고 해도 생일만큼의 대우는 해줄 정도로 융통성이 넓은 제작진분들이었네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병만족장은 금세 박군씨를 위해 유구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군씨는 자신을 생각하는 병만족장의 마음에 감동을 하며 눈물까지 글썽여 감동을 자아냈는데요. 이후 제작진은 유구를 다 먹은 병만족에게 이제부터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공개되지 않은 곳을 탐사하게 될 거다라고 말해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박군씨와 더불어 김희연씨의 추우는 만장굴의 미공개 부관인 제3입구 탐사에 나섰는데요. 만장굴 담당 학예연구사가 등장하여 줄을 타고 레펠 하강으로 제3입구에 진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장굴 3인방은 레펠 하강이라는 말에 당황해했는데요. 레펠 하강을 경험한 적이 있는 박군씨부터 내려갔습니다. 박군씨는 블랙홀에 빨려들어가는 느낌이었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김희연씨가 하강을 준비했습니다. 김희연씨는 생애 첫 레펠 하강임에도 너무 재미있는데요 라고 말하며 여유롭게 내려왔습니다. 추우도 뒤이어서 무사히 내려왔습니다. 그런 추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게임에서 보던 그래픽 같다 신기하다 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이야 저도 제주도에 만장굴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앞에 막혀져 있는 길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 앞에 길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박군씨를 포함한 만장굴 3인방은 점점 어두워지는 레펠 하강으로 경험한 세로형 동굴에 이어 내부로 들어가 가로형 동굴의 아래층 동굴로 진입했는데요. 김희연씨와 추우는 지하세계 같다 라면서 신기해했습니다. 하계연구사는 동굴 내부에 그대로 있는 박쥐뼈를 알려줬는데요. 그때 박군씨는 동굴 천장에서 자고 있는 박쥐를 보고 놀라 기겁을 했습니다. 하계연구사는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용암유선 용암선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에 박군씨는 이번 생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다고 소감을 얘기했습니다. 이야 정말 새롭고 뜻깊은 경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트로트 가수 박군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는 박군씨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